오늘 우리 문화예술인 성교회 또 미스바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예 대상회를 앞두고 해외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참석을 하셨는데 현재 교회에 어려운 문제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광고들인 것에 좀 죄송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몇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대전교회에서 전국 아카데미 담당 목사님들 외부 목사님들과 우리 직위의 목사님들 포함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구속사 아카데미는 지역별로 한 20개 권역별로는 한 5개로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모임은 외부 목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 구속사운동센터 이사장 또 평강제일교회 단임 목사로 중심 강사가 되어서 국내외 구속사운동을 했던 이승현의 중대한 법정 문제로 인해서 현재 부분 부분 각 지역 구속사 아카데미에 소속 교회와 교인들이 실망하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아카데미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또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교회 소속 교회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사태가 있다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요청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승현은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집석 세우신 구속사운동센터와 아카데미 운동을 왜곡한 유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보면서 심한 박탈감, 배신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래도 먼저 주님의 그 사랑에 입각해서 신앙 양심에 호소하며 이러한 행보를 즉시 멈춰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취지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이승현은 구속사운동센터 이사장에서 해임된 후 세계구속사 말씀 본부라는 유사단체를 만들어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는 이 외부 목사님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양쪽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탈 측과의 대립문제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외부 목사님들과 협의하고 또 논의하면서 입장을 다듬어 나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려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8월 12일, 13일 1박 2일 동안에 목회자, 구속사, 목회자 학예 대성회가 진행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구속사 세미나는 이전에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별로 또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번 구속사, 목회자 아카데미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님들을 전도해 주셔서 이번 1박 2일이지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긴급당에 모였는데 내용 중에 지난 14일에 서울 남로에서 면직된 이승현을 비롯한 면직 목사들의 주도로 불법적인 목사 안수식, 교육전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교회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는 교단과 노회의 칠입권을 무시하고 평강제일교회의 명칭을 도용한 점 그 순서지를 보면 거기 평강제일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제일교회의 단임 목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정기당의 보고권을 침해한 점 세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명백한 이탈 행위로서 상해인 노회와 교단 총회까지 조롱하는 팔염치한 행위인 점 넷째는 서울 남부지원의 서울 남부지원에 대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이 제기된 상태인데 사법부의 결정 이전에 이처럼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회의 기초와 기독교 교리를 뿌리치에 흔드는 사이비적 행태라는 점에서 불법 행위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의원들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습니다. 이탈 측의 불법 목사 안수식에 대한 평강제일교회 당회의 결의문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당회는 이승현을 위시한 면직 목사들이 더 이상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자숙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당회는 불법적으로 임직된 목사와 교육 전사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주도한 참칭 서울 남부의 관련자들의 사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하나 당회는 참칭 서울 남부의 면직 목사들의 교육 전사 임명 등 단임 목사의 인사권과 당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방하는 바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인 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한다. 하나 당회는 이와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울 남부에는 물론 교단 총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2024년 7월 21일 대한예수교장르의 평강절교회 당인일동 이 내용으로 지난 긴급당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고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출입 및 사용금지 가처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시행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법원에서 이탈 측이 제기했던 출입 및 사용금지 가처분,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결과를 냈고 이에 대해서 교회는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지난 수요일부터 출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교회 정문합 시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경우에는 커다란 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적 예배가 있는 날을 한해서 허락하고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단순 가담자부터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두 차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각 100통씩 해당 교인들에게 출입 안내 등기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제 1차를 기준으로 해볼 때 100통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배달 완료가 70통 그리고 수치 거절이 9통 그 다음에 미배달 주소가 다르거나 받지 않거나 폐문이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21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담당 전사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분하고 통화하면 된다 안내를 했고 그리고 교회 출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교인 서약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본인 확인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해당 전사들한테 몇 통의 그러한 문의 전환은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 들어온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사회에서는 학위대성회를 마치고 일단은 이 수치를 받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들이 연락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참여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히 앞으로 조금조금씩 늘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결정 중심에는 말씀의 뜻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부담금을 부담할지언정 그분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탈 측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출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고 믿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성도님들은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위대성회에 대해서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주 학위대성회 함께 가자. 이게 사실은 2007년도 그 대성의 압도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사였을 때 그래서 빠짐없이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이번 학위의 대성의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작년과 더불어서 주황색 단체 티셔츠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하여튼 무조건 이 티셔츠를 입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의 오후에는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티셔츠를 입으시고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봉교의 성님들에게 이 티셔츠를 무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장씩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국내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고 봉교의 성도님은 필요하실 경우에는 바울관 앞에서 5천 원씩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기대성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이용하셨으면 좋은 부분인데 휘선기념사업회에서는 부엘세바 앞에 휘선기념 전시실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시보다는 북카페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나실 때 그곳에 가서 구속사 시리즈를 읽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마련했는데 사진을 몇 장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한 것은 광고 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번 하기대성에는 또 작년과 다르게 우리가 다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교회에 또한 화합과 부응의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